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까지 문제가 생기겠다. 농담이 아니고 굉장히 걱정을 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는 사전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그게 암처럼 그냥 온 전신으로 퍼져 가지고 당내 경선 뿐만 아니고 공직선거 무슨 아파트 무슨 회장 뽑는 거 그다음에 농협수협 조합장 뽑는 거 그러다가는 나중에 초등학교 여러분들 반장선거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났네요. 아이들 반장선거까지 이거는 보통 시민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학부형이 제보를 했네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그냥 가볍게 못 여기는 거가 가볍게 여겨서 안 되는 것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 이런 회장선거까지 이제 뭡니까? 온라인 투표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걱정이 기대한 대로 그냥 우려가 된 겁니다. 이 온라인 투표 이게 결과가 너무나 아리숭한 겁니다. 유튜브 채널에 미디어 애프가 있습니다. 이 미디어 애프를 제가 시청하다가 투표 조작으로 뒤박힌 인생. 연습생 눈물 누가 보상하나. 이 프로듀스 101이고 이것이 밝혀진데 국회의원으로서는 하태경이 크게 기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태경은 다 할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선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검찰 수사를 한 결과 허위 온라인 투표로 인한 조작 투표가 발생한 거죠. 이 프로그램의 이름 제목은 이준석 ARS 투표 발언에 떨고 있는 선관위 3구 대선의 오고노 후보 논평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보시죠. 현재의 전자투표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 바로 프로듀스 101입니다. 이 조작을 했던 사람들은 감옥으로 갔죠. 모바일 전자투표와 ARS 전화투표는 모두 부정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런데 이걸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1차 경선 2차 경선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제공하는 집단에게 물어보는 여론조사 반영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짜가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정말 나라의 앞날과 다음 세대를 생각했으라도 그동안 문제가 있었으면 그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미디어 에프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 보니까 미디어 에프에 학부형이 글을 남긴 겁니다. 선관위가 주도하는 온라인 시범학교에서 회장을 뽑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남긴 게 아니고 학부형이 남긴 겁니다. 학부형이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학교 회장 선거까지 온라인 투표에서 뭔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제보를 한 겁니다. 밑에 의견난에. 이 프로그램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뭐가 발생하는 거 아닐까 진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까지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냥 한 달 사이에 그냥 현실화된 겁니다. 이 소위 미디어 에프에 이준석의 ars 투표 이름들 반발권에 대해서 학부형이 글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엘리 님이 미디어 에프에 여러분들 남긴 글입니다. 서울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범 운영하는 전자투표 지정 중학교가 있습니다. 입학할 때부터 저것이 정당하게 개표가 될까라는 의문점이 들었는데 집에 아이가 중3학년이 되었고 학생회장 후보로 나가게 되어서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웃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과반도 아니고 1학년 2학년이 잘 모르는 친구가 당선이 되었는데 딱 한 표 차이로 당선된 겁니다. 그것도 과반의 차이도 아니고 사실 선거인원수 투표수도 정확치 않습니다. 제 아이가 참가에 의미를 두고 있어서 다른 친구가 당선 유력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당선될 그 친구가 대부분 아이들이 당선 가능성 있는 그 친구에게 투표를 했는데 요즘은 학생 수가 작아서 다 압니다.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학부형의 제보입니다. 당선된 아이 엄마는 운이 좋았다라고만 말하고 있고 이게 뭐지? 나중에 아이가 하는 말이 어떤 선생님이 이번 투표는 한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 여러 반에서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앗 이게 뭔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떨어진 아이와 엄마는 말을 안고 있지만 2위 제기는 안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향후 전자투표를 도입한다는데 언제든 조작이 가능할 텐데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도 일이 쉽게 짜고 치는데 이것 아니다 싶습니다. 최혜진 님이 답글을 남겼네요. 중학교 때부터 선거부정을 체험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선관위가 선거부정을 마음대로 해도 순종하는 게 익숙하니까요. 여러분 대단하죠? 대한민국이 완전히 맛이 가버렸습니다. 나라에 온전한 게 없습니다. 이준석이 정상적인 투표로 당선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혹이 제기됐으면 분명히 혜명 자료를 다 내서 말끔히 처리했을 겁니다. 1년이 넘었지만 그걸 못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투표하고 여러분들 ARS 투표로 한 것은 표본 집단 1표본 집단이기 때문에 거의 비싸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선생님이 이번 투표는 한 표 차이로 당나게 결정될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 여러 반에서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앗 이건 뭔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떨어진 아이와 엄마는 말을 하지 않고 2위 제기도 안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회장선거에 손을 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권력은 국민들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그네님 말씀이 이 망할 놈의 나라에서 어찌 살아갈까? 구손들아. 이거는 뭐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의 선봉장이 뭐죠? 이준석과 하태경 같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시면 제가 왜 이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는 거 아니까 제 판단은 이게 이렇게 해서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소위 한국의 근현대사회에서 가장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위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나 검찰이나 심지어는 신임 대통령까지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기가 찬 거죠 한마디로 기가 찬 겁니다. 이게 지금 소위 중앙선관위가 시범 운영하는 전자투표 지정중학교에서 일어난 하등의 이해도 없고 투표의 실상을 정확히 하는 학부형이 그냥 글을 남긴 겁니다.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공 영역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 운영 매뉴얼 이런 게 아마 선관위가 내 뜨구면요. 보니까 온라인 투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온라인 투표는 온라인 투표 서비스는 이른바 케이보팅이라고 하고 정책결정 및 사회갈등 해소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용을 승인한 기관단체에 대하여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하여 모바일과 웹환경에서 투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나라가 완전히 권력을 장악한 것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그냥 견고한 그냥 정권을 20년 30년 40년을 가져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지 않습니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다시 또 넘어지게 돼가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집권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겠죠. 그러면 뭐 꼼짝마죠.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단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쓰는 겁니다. 탄소 마스크를 모든 영역에 다 온라인에 적용하는 겁니다.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입니다. k-보팅. 여기 보면 초중등 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규정된 각급 학교가 온라인 투표를 도입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당의 당내 경선과 당대표 경선에서도 온라인 투표를 도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납득할 수 없는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무관심한지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송유라님 말씀처럼 정말 망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에 대한 방송은 탄압이 너무 심해 가지고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못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냥 영역합니다. 천명 이상이 못 보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